주님 저를 버리지 마소서 저의 하느님 저를 멀리하지 마소서 주님 제 구원의 힘이시여 어서 저를 도우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미사는 한국순교복자 성지수도회와 제3회 한국순교복자 수녀회와 외부회 한국순교복자 빨마 수녀회와 특별 후원회를 위해서 드린 미사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분들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천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물을 소리하였나이다 채타시오 채타시오 저의 큰 날아시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비로소서 천능하신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여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인자하신 주님 주님의 가족을 보호하시고 위로하시여 저희가 이 세상에서 언제나 선행을 하고 마침내 천상 선물을 풍성히 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우리 소를 통하여 피나이다 아멘 아멘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 예레미야를 없앨 분모를 꾸미자 그 자가 없어도 언제든지 사제에게서 가르침을 현인에게서 조언을 예언자에게서 말씀을 얻을 수 있다 어서 혀로 글을 치고 그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 무시해버리자 주님 제 말씀을 기도하여 들어주시고 제 원수들의 말을 들어보소서 선을 악으로 갚아도 됩니까? 그런데 그들은 제 목숨을 노리며 구덩이를 파놓았습니다 제가 당신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고 당신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리려 했던 일을 기억하소서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 자유로 저를 구하소서 숨겨진 그물에서 저를 빼내소서 당신은 저의 빛인 저이옵니다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겨오니 주님 진실하신 하느님 저를 구원하소서 주님 당신 자유로 저를 구하소서 정령 저는 많은 이들의 비방을 듣나이다 사방에서 두려움이 빌려 드나이다 저에게 맞서 그들이 함께 모의하고 제 목숨 빼앗을 음모를 꾸미나이다 주님 당신 자유로 저를 구하소서 주님 저는 당신만 믿고 아레나이다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제 운명 당신 손에 달렸으니 원수와 박해 다들 손에서 구원하소서 주님 당신 자유로 저를 구하소서 그리오 진리오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그리오 진리오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리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리오 진리오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도와간 사제의 영광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을 가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사제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포하고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받게 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흥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그때 제베레오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절하고 무엇인가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부인이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다니는 것이다 다른 열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립하고 고간들은 백성에게 채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여 예수님 제가 홍콩에서 사목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본당 구역 내에 여덟 개 학교를 제가 다니면서 학생들 종교활동 그리고 영성활동을 동반하면서 도울 수 있었던 경험은 지금도 참 훈훈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억 중에는 안타까운 것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성당 바로 옆에 홍콩은 아직도 초등학교 우리로 따진 초등학교 그들마로는 이제 소학교라고 하는데 남자 소학교 여자 소학교가 따로 있는데요 그 한 여자 초등학교 학생들은 이제 오며 가며 자주 마주치기도 했고 또 많은 주위 학교 학생들이 있어서 더 살갑게 인사를 나누었는데 아주 조그만 그 작은 몸에 그 자기 몸만한 가방을 지고 가방을 메고 부모나 가정부에 손을 잡고 등교하는 등아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늘 찬하고 안쓰러웠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났다고 해도 그 외 각가지 주요 과목의 보습 학원 또 예체능을 위한 학원들의 순례를 마친 후에나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은 뭐 꼭 비단 홍콩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다를 것이 없는 모습이죠 그래서 그 작은 얼굴에 드리운 다크서클이 안타까워서 성당에서라도 뛰어다니고 핸드폰 게임하고 하는 아이들에게 더 잔소리를 하기 어려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굳이 헬리콥터 부모라든지 캥거로 부모라든지 이런 신조어를 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시는 어쩌면 지금은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세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학생들은 그리고 학생들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는 많은 부모님들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일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제배대우의 두 아들과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예수님 받으실 영광 뒤에 오는 상급을 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실 어떤 부모라도 자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후의 영예를 위해서 지금의 고민이나 고통은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스스로 믿을 뿐만이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마실 고난의 잔을 그리 쉽게 따를 수 있다고 오늘 제배대우의 두 아들은 대답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식들이 잘 되었으면 하는 그 사랑의 목표는 과연 무엇일지 만약 다른 제자들 우리로 따지면 다른 학생들과의 경쟁에서 손쉽게 이길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출세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래서 보다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사랑의 목표라면 그것은 비틀리고 어긋난 사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배운 자녀들도 참 사랑을 잃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순환 예고와 제배대우의 두 아들 그리고 어머니 요청 같은 상황에서 대비되는 두 사랑의 가르침을 우리는 잘 파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는 자신이 겪을 순환을 뒤따르게 될 제자들의 삶에 대한 준비와 안타까움이 있다면 영광을 위해서는 고난의 삶 역시도 감수해야 마땅한 것을 받아들이는 삶의 수단하가 두 아들과 어머니 요청에 녹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중 우리의 삶 티끌만한 어느 한 부분도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 매 순간은 그 자체로 목적이고 그 자체로 목표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순간의 삶의 의미를 가질 때야 비로소 우리는 지금 우리가 기념하는 주님의 순환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순 시기가 단순히 부활로 향하는 과정이나 수단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극대화 된 것임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 아버지 주님은 몸소 삶의 유일한 목표를 즉 사랑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높은 데서 섬김을 받는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과연 섬기는 사랑을 살아가고 있는지 과연 종이 되신 예수님의 삶을 쫓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과연 순간 혹은 찰나의 시간이라고 해서 삶의 목표를 잃은 채로 그저 도구처럼 이용되고 있는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보다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마냥 예수님이 그 걷는 길을 준비하고 함께 걸으려고 하는 마음가짐만 있다면 이 사전식을 보내며 우리의 마음가짐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 하나님 찬미에 바르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해 부어든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우리의 주 하나님 찬미에 바르소서 오늘의 주 하나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해 부어든 이 빵을 주시옵니다 포도를 갖고 얻은 이슬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자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바치는 이 예물을 인자로 읽어보시고 이 거룩한 교환의 신비로 저희를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소를 통하여 피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두 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도 려 후원의 길이 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가 이기심을 버리고 가난한 형제들과 양식을 나누는 철제의 생활로 자비하신 주님의 본받고 감사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찬미 노래를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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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에 세미이셉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의 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합니다가 오자 예수님께서는 땀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여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전역을 엽질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돌아가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해자니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리옵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자를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봄과 피를 받아 모시여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여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협력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수도자와 평신도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이망 속에 고의 잠든 교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여 그들이 짐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이 미사 중에 기억되는 모든 이와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여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의 복대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요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이루어 성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풍부대로 삶과 아래 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눈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날아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동아의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배로 저희를 언제나 주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실험에서 구하시오 복된 이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날아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의 죄를 헤아내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오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타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에 줄을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에 줄을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에 줄을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해 받으니는 복대도다 주님 제 안의 주님을 모시기 앞당지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원히 봄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하느님 불사불멸의 보증으로 주시니 성체로 저희를 도우시오 저희가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영원 사제의 영광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소가 끝났으니 가서 주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